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 한 신사에 있는데 신의 한가운데에 신사가 있네요 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입구죠 저승으로 통하는 또 다른 입구 같은 느낌인데 이쁘게 하는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돌겠네요 저는 지금 라면을 먹었고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좀 돌다가 숙소 이동해서 좀 쉬다가 수족관에 가려고 합니다 좀 더 수족관 한번 영상 올릴게요 잉